이야기한 걸 또 보니까 참 당신도 한심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사람하고 착 달아붙어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폼을 잡고 다니니까 아이고 당신도 뭐 며칠 안 남았다 셀카 많이 찍고 다니라 요즘에 셀카를 별로 많이는 안 찍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남자도 얼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경류 씨 얼굴 보면 참 강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잘생겼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책임 다 져라 너희가 공천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기에 뭐 책임질 게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회계사 일 계속하면 또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한동훈 측이 지금 대충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거 사전투표 문제 없고 이렇게 어려운 것은 대통령실 때문이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 뭘 주도권을 못 가졌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공천 다 했는데 총선 시기에서만큼은 대안을 내놓고 끌고 가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 봐 기다리다 지지율이 빠지고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겪는 상황이 맞다 바닥을 보든 지하실을 내려가든 국힘은 대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선거를 만지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번에 보면 일찍이 많이 경험했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선거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줘도 끝득도 안 하니까 그렇게 잘난 척들 하고 셀카 찍고 폴짝폴짝 뛰어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누구가 책임지하지 막판에 물론 대통령실이 좀 무리수를 둬 가지고 의사 문제의 이름들 수렁 속에 빠지는 바람에 좀 타격을 받았지만 타격받든 받지 않든 간에 뭡니까 그냥 좀 띄워줬다가 그냥 꼬꾸라지고 뭡니까 그게 맞춰서 먼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 결과가 나올 건데 선거 초반에는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구도였는데 그것이 자꾸 묻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 조국 이재명 이렇게 감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조금은 불리한 전선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지 않았나 그게 다 짜여진 판인데 그 짜여진 판에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했습니까 뭐에 관여했겠습니까 이번에 또 윤 대통령 사전투표 하겠죠 여기 대통령이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사전투표 안 하겠습니까 당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보위해 주는 인력들 백업에 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다 아니 선대위도 원맨쇼로 하기로 그렇게 다 결정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람들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혼자서 뭐죠 결과 보고 혼자서 만끽할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미 엎지러진 물인 겁니다 이제는 대세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원맨쇼로 이런들 그냥 총선을 이끌 생각을 본인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거 원대로 다 했잖아요 공천도 다 하고 선거운동 혼자서 다 하러 다니고 제가 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비공개 회의 때도 웃으면서 농담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는데 최근에는 웃으면서 말씀하신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다 좌업자독이고 인과응보죠 뭘 뺀 소리도 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처음에 인간이 좀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실상을 외면해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회계사란 사람이 숫자에 남겨진 조작의 증거물들을 다 그렇게 외면해가 도대체 회계사는 어떻게 해온 건지 모르겠어요 당일날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기자들에게 사전특별을 독려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런 내부 목소리가 있으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다 이런 표현 보고 바로 연상되는 것은 부정선거론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이미 화가 났다 그렇게 들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대패를 해야 되는 그냥 패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대패를 할 거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국힘이 이기고 이런 문제를 좀 제쳐두더라도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다는 것은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지금 4년이 흘렀는데 한동훈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척근이라는 사람이 사전특별을 독려까지 하늘 안을 생각이란 거지 이런 내부 목소리가 있으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고 이런 표현 보고 바로 연상되는 것은 부정선거론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이미 화가 났다 그렇게 들었다 화가 많이 내라 당신들은 대패할 거다 이야기죠 내가 당신들은 그냥 씻을 수 없을 만큼 대패할 거다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한번 두고 보라고요 4월 11일 날 제가 일부를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겠죠 아예 그냥 4월 5일 6일 날 사전투표일 날 발표되게 되면 대충 다 출구조사 전에 대부분 다 예측이 가능하죠 오늘 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아이고 공박사님이 그네도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좀 중심을 잡아주시고 지하자 좋다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죠 나는 그렇게는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된 인생들을 사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내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덮고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이 표가 제가 여러 번 인용합니다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서울의 차익값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 상단에 있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표를 쑤셔놓아줬기에 424개 동해성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jrh님이 이렇게 전수분석이지 않습니까 부분 분석이 아니고 전수분석을 해가지고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 다들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니까 어제 방송을 내보내고 한 분이 국힘은 모두 수학 낙제된 사람들인군요 아니 통계라는 용어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역대 사전투표 거의 전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계사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게 예술품이지 이게 선거자 선거입니까 좌우대칭에 차이값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가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나고 어떻게 424개 동에서 모든 동에서 다 더불당은 뭐죠 평균 12.62% 이상으로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이 많습니까 그럼 당연히 생각 이게 사전투표를 집어넣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외면한 대가를 한국인과 한국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치르게 되겠죠 이번 선거 그냥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뒤집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낙제인데 선거부정의 침묵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를 겁니다 언제가 아니고 그냥 이번 총선 끝나고부터 계속 치르겠죠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가 27일부터 시작되었는데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었고 투표함이 어떻게 이송보관되고 개표된지를 알 수 없으며 투표인 맹부가 없어서 몇 명이 투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이 지와이님이 이렇게 보내신 것 같네요 이게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치르겠죠 해계사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저보다 다 연백한 1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10년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고도 다 외면하니까 뭐 너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완전히 이제 선거를 장악당한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뭐 멋진 그래프지 않습니까 좋았던 나라가 완전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가는 걸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좌파들이 장기 집권이 시작이 되면 뭐 이런 방송하기 힘들 겁니다 이런 방송하기는 그냥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방송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llows jour reject 해캐 요 감사합니다.